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용실에서 허시컷을 했다가 망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를 따르면 당시 붙임머리를 했던 글쓴이 A씨는 한 미용실에 방문해 허시컷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용실 원장은 양쪽 머리 길이가 달라 기장을 다듬어야 한다며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머리카락들이 잘려나가고 불안감의 거울을 본 A씨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층이 난 것 마냥 울퉁불퉁 지저분하게 잘려있었고 기장은 붙임머리를 하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짧아진 건데요. 화가 난 A씨가 미용실에서 친구에게 전화해 머리를 보여주자 친구는 저게 무슨 허시컷이냐 미용사 자질이 있는 거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붙임머리값 24만 원을 달라고 따졌지만 원장은 도리어 나도 24만 원을 날리는 거니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가 다시 연락하니 원장은 일단 고객님께는 죄송하지만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이에 대한 친구의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사과받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는데요. A씨는 사과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한 것 같다.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네티즌들에게 객관적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른 머리가 허시컷이 아니다. 머리가 저게 뭐야. 24만 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소요 시간도 함께 언급해라. 기장은 어떻게 할 건지 안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